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데이트할까 라는 곡입니다 첫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 공원이나 가 expl아볼까 카페에서 새기나 읽어볼까 멈축된 네 생각 한 전법이 좀 따란다 욨난이 여한이 저 아이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날씨도 좋은데 우리는 볼게 손잡고 틀이사 나갈까 영화도 뜨고 밥도 먹고 가피도 마시고 우리 데이트일까 눈을 뜯든 이 순간 몇 번이라면 살이다가 눈물 내어 건전아 일을 내가 먼저 건네준 말 날씨도 좋은데 우리 나가던가 손잡고 둘이서 나가던가 여행도 보고 탑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등장한 날씨도 정말 좋은데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도 우리를 도와주네 우리를 도와주네 우리를 도와주네 우리를 도와주네 우리를 도와주네 우리를 도와주네 우리를 도와주네